과연 시험장에서 답변하지 않고 그냥 스킵하는 문제가 있다면 점수에 지장을 줄까요? 제나쌤의 정답은 Yes and No 입니다. 그렇다면 스킵하는 문제가 몇 개까지 가능할까요? 제나쌤의 추천은 한 문제에서 두 문제까지입니다. 실전 시험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분들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하세요. Hello everyone! 언제나 오픽의 제나입니다. 여러분, 오픽은 총 15개의 문제가 출제되죠? 시험 시간은 총 40분이 주어지고요. 각 문제당 답변 제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딱 맞춰 끝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자신 있게 준비한 문제가 나오면 최대한 길게 답하면서 점수를 딸 수도 있고요. 반대로 자신 없는 돌발 문제에서는 짧게 답하고 넘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오픽의 특징을 알고 준비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게 될 점이 있는데요. 과연 시험장에서 답변하지 않고 그냥 스킵? 넘기는 문제가 있다면 점수에 지장을 줄 것인지 또 스킵한다면 몇 문제까지 해도 괜찮을지 그리고 만약에 답변하지 않고 스킵하는 문제가 있다면 어떤 말을 하고 넘겨야 할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답변과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전 시험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분들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하세요. 유튜브에 언제나 오픽 고! 자 먼저 과연 시험장에서 답변하지 않고 그냥 스킵하는 문제가 있다면 점수에 지장을 줄까요? 제나쌤의 정답은 yes and no 입니다. 오픽의 원어민 채점관이 여러분의 답변을 들을 때 15문제의 답변이 모두 있어야 해. 어라? 한 문제 답변 안 했네? 감점! 이것이 아니거든요. 오픽은 여러분의 답변을 전체적으로 듣고 평가합니다. 전체적으로요. 따라서 각 문제의 그 답변의 길이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모든 문제를 그 균일한 길이로 답변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실제로 그 마지막 두 문제를 답변하지 못하고 또 시험 시간이 종료되었는데도 IH를 받아오는 제자도 있었고요. 또 중간에 그 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솔직하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넘기고도 AL 만점을 받은 제자들도 있답니다. 따라서 반드시 15문제에 대한 답변을 모두 하지 않아도 즉 스킵하는 문제가 있어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답변하지 않고 넘기는 문제가 있어도 좋은 점수를 받아오는 분들은 그 모든 주력 설문 주제에 대한 답변을 잘 했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백그런 서비에서 고르시는 그 설문 주제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고르시는 그 주제들에 대한 답변은 정말 잘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돌발 주제는 스킵해도 좋은 점수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스킵하는 문제가 몇 개까지 가능할까요? 제나슴의 추천은 한 문제에서 두 문제까지입니다. IH에서 AL 기준으로는 달화량, 즉 답변의 양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또 어려운 돌발 주제라고 해서 또 그냥 넘길 수는 없어요. 문제를 스킵한다고 해서 아무 해도 안 하고 넥스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고요. 짧게라도 답변하고 넘기기 전략을 써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때 쓸 수 있는 멘트를 몇 가지 배워볼게요. 사실 언제나 오픽에서 위기탈출 대사편 두 가지 영상에서 이전을 다룬 적이 있었어요. 혹시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더 많은 문장들 연습은 이전 영상에서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면접관 에바에게 나 이 문제는 넘길게! 라고 간략히 말하는 문장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I'm sorry, but I have no idea about this. 미안한데요. 제가 이건 잘 모르겠어요. I'm sorry, but I have no idea about this. Can I just skip this question? Skip this question. 이 질문을 넘기다, 건너뛰다 라는 뜻이죠. Can I just, just, 그냥 넘겨도 될까요? Can I just skip this question? Honestly, I'm not sure what to say about this.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 조금 전에는 I have no idea 배우셨죠? 이번에는 I'm not sure. I'm not sure what to say about this. I don't know랑은 좀 비슷한 의미인데 조금 더 이제 다양하게 I'm not sure what to say. Can I just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다 라는 뜻이죠. 그냥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Can I just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Well, this is a very hard one. I really don't know what to say. 음, 이거 매우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 정말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This is a very hard one. 여러분이 question이라는 단어 대신에 원을 써서 This is a very hard one. This is a very difficult one. 이렇게 말하실 수 있고요. I really don't know what to say. I'll get with the. 진짜 모른다는 용기를 해주세요. I really don't know what to say. If it's okay with you, I'll try and answer your next question. 만약에 괜찮으시다면 이제 면접관 에바에게 양해를 구하고 I'll try and answer your next question. 제가 다음 질문에 대답하도록 노력해볼게요. Try and answer your next question. 자, 이렇게 답변하시고 여러분 next button 누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간다면 그냥 스킵해버리는 것보다 훨씬 좋겠죠? 여러분도 앞으로 가셔서 저와 발음, 억양, 자연스러운 연기 다시 연습해보세요. 언제나 오픽!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오픽 준비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언제나 제나와 오픽하세요. Bye bye! 여러분, 오늘 비디오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고 가세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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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